안녕하세요. 지니 기초영어회화의 지니입니다. 오늘은 약속드린대로 영어 속담 편 두 번째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번에 1탄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잠깐 정지하시고 1편을 먼저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어지는 몇 번의 에피소드는 영어 속담을 좀 다뤄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오늘의 표현 10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속담이죠. 아까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속담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유용한 격언들이나 대화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이디엄들을 함께 다루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표현은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Rome. 로마는 이제 Rome이거든요. 영어로. Rome wasn't built in a day. built. 만들다. 건설하다. 건축하다. 그래서 빌드. 원래는 빌드, 빌드, 빌드. 이렇게 과거, 과거 분사형이 빌트로 갔고요. 원래 동사 원형은 B-U-I-L-D. 빌드. 그렇죠? 빌딩이 거기서 나온 거죠. 빌딩. 건물. 건축하다 짓다 하니까 빌딩은 빌딩. 그래서 Rome wasn't built. 로마는 건축된 것이 아니다.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어떻게? in a day. 하루 만에. in a week. 일주일 만에. in a month. 한 달 만에. in a year. 일 년 만에. 그래서 in a day. 여기서는 하루 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in을 쓴다는 것. inner day라는 표현도 많이 쓰니까 잘 기억해두시면 얼마든지 응용이 괜찮을 것 같아요. 벌써 뭐 너 한 시간 안에 숙제 끝낼 수 있어? 이렇게 뭐 엄마가 물어보신다면 Can you finish that homework in an hour? 그때는 hour가 H-O-U-R. H이지만 hour. 이 아 발음이 나서 in an hour. 어가 아니라 어니 붙죠. 앞에는. Can you finish that homework in an hour? 이렇게. in a day. in an hour. in an hour. in a year. 이런 것들도 함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표현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것도 많이 쓰이죠. where there is a will. where. 어딘가에. there is a will. will은 여기서는 명사로 의지이라고 뜻. 그쵸? 의지, 뜻. 사람의 하고자 하는 어떤 마음. 그것이 있는 그곳에. where. 그곳에 바로 there is a way. 길이 있다. 어떤 방법이 있다. 길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보통은 will은 동사로 많이 쓰는데 she will do it. 그녀가 할 거야. 그녀가 하고자 해. 뭐 이런 건데 명사로는 will. 의지라고 하고 의지력. 이런 거 많이 쓰진 않지만 will power. 뭐 이런 단어도 생각이 나네요. so where there is a will. 뜻이 있는 곳에. there is a way. 길이 있다. 많이 쓰이는 속담이고요. 세 번째는 훈련이 완벽을 만든다. 연습만이 살 길이다. 연습이 완벽함을 만든다. 한국말로 딱 이렇게 멋들어지게 이건 역시도 번역이 어렵네요. 그래서 훈련이 완벽을 만든다.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시니까. practice makes perfect. 그래서 그냥 명사를 바로바로 던진 느낌이에요. practice, 훈련, 연습. 그렇죠. makes. 이것이 만든다. perfect. 완벽함을. 그래서 practice makes perfect. 세 번째 표현이었고요. 네 번째는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아무리 힘들어도 좋은 날이 있다. 누구에게나 이런 뜻인데요. 왜 꼭 이런 속담에서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많이 가져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에게 친숙한 동물이라 그럴까요? every dog has its day. every dog. 모든 개가. 개들이 has 가지고 있다. its day. 그것의 날. it's my day. 뭐. 그렇죠? 나의 날이야. 이런 뜻처럼 그것만의 날이 있다는 것이 그 덕이 주인공이 되는 날이든 뭐 얘가 행복할 수 있는 날이든 그런 뜻인 거죠. every dog has its day. 모든 강아지에게 개에게 또 그만의 날이 있다. 그래서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가 우리나라 속담으로는 가장 비슷한 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art is long. life is short. 그렇죠? 아마 가수 지코븐 노래도 나오지 않나요? 아티스트? art is long. life is short. 그렇죠? 그래서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art 예술은 is long. 길고 life 인생 삶은 is short. 짧다. 이거는 뭐 쉽네요. 그냥 바로 직역이 가능하고요. 다음 표현으로 넘어가 보면요. 늦더라도 전혀 안 하는 것보단 낫다. 늦더라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교급이 나왔네요. 저번에 첫 번째 시간에서 easier set than done 그거에서 비교급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 뭐가 나왔었는데요. 잠깐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쪼록 이 better good, better, best 이거는 이제 good 좋은의 비교급이죠. 뭐뭐가 더 낫다. late 늦은 then 뭐뭐 보다 never 아예 안 하는 이것도 약간 단어들을 던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never late 이거 두 개가 이제 비교 대상인 거죠. better late 늦는 게 낫다. 무엇보다 then never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better late than never 약간 처음에 이런 속담들을 보시면 어? 비문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냥 속담으로 이 자체를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풀어서 말을 하자면 it's always better 아니면 it's better to be late then never doing it 뭐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속담에 말 맛이 안 사니까 그냥 조금 문법이 파괴된 것 같은 느낌이 가끔 들더라도 그냥 better late than never 이대로 외워서 그냥 뭐 대화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가볍게 친구들이랑 뭐 친구가 막 고전하고 있어요. 뭘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나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과연 이거를 지금 해서 내가 될까? 뭐 이런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웃으면서 better late than never 그냥 그렇죠? 어떤 딱 이렇게 문장으로 딱 해주면은 또 많은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better late than never 유유상종 일곱 번째 표현입니다.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저 옛날에 처음에 이 속담보고는 굉장히 노래 같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이런 노래 같지 않나요? 유유상종 같은 부류끼리 모인다 사람들 뭐 등등등 birds of a feather 이 표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birds 새들 of a feather 같은 깃털을 가진 날개의 깃털을 가진 of a feather 이게 그냥 뭐 대화에서는 많이 안 쓸 수도 있지만 같은 그런 same feather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birds of a feather 같은 종류의 새들은 flock 무리를 짓는대요. together 함께 그래서 유유상종이라는 뜻이 됩니다. birds of a feather 같은 깃털을 가진 새들이 flock together 같이 무리 모여 지낸다 함께 지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표현은요. 나쁜 소문은 빨리 퍼진다. bad news travels fast 그대로 직역하면 되겠네요. bad news bad news 나쁜 뉴스가 travels travel 하면은 보통 여행하다 여행 이런 뜻이지만 여기서는 정말 어떤 동네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거기를 이렇게 막 bad news가 발이 달려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travel 그런 이미지인 것 같아요. 원으로 이렇게 도는 travels fast 빨리 퍼진다 그렇게 발이 달려서 입에서 입으로 빨리 퍼진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번에 1편에서 No news is good news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할 때 뉴스는 집합명사라서 단수로 취급을 한다 S가 붙지만 그래서 여기서도 Bad news travels travel이 아니라 S가 붙었죠. 3인칭 단수 그래서 동사 fast 빨리 여덟 번째 표현 나쁜 소문은 빨리 퍼진다. Bad news travels fast 아홉 번째 표현은요. 빈수레가 소리만 요란하다. 빈수레가 그러니까 실속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재밌는 또 강아지가 나왔네요. Barking dogs 짖는 개들 Bark 하면 동사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짖다거든요. Bark 미국 개들은 Bow wow 뭐 이렇게 짖는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개들 멍멍 것처럼 Bark 그리고 명사로는 나무 줄기 그런 뜻도 있어요. 나무 아랫부분 줄기가 아니라 Bark 밑둥 그런 부분 Barking dogs 여기서는 짖는 개들이 seldom 좀처럼 모모하지 않는다. Rarely 그런 뜻과 비슷하죠. R-A-R-E-L-Y Seldom bite 물다 bite Barking dogs seldom bite 빈수레가 소리만 요란하다는 표현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열 번째 좋은 약은 입에 쓰다. Bitters do good to the stomach Bitters Bitter 하면 쓰다 이런 뜻이잖아요. 쓴 형용사죠. S가 붙으면서 약간 명사 느낌이 됐어요. Bitters 쓴 것들 그쵸? 좋은 약은 입에 쓰다. Bitters 여기서는 이제 그쵸 여기서는 입에 쓰다가 쓰다가 이제 이렇게 된 동사 형용사 이런 느낌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는 한국말에는 배가 없지만 여기서는 Bitters 쓴 것들이 Do good 좋은 역할을 한다. 어디에? To the stomach 배 그러니까 몸에 좋다는 거겠죠? 몸에 좋은 거는 입에 쓰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Bitters do good to the stomach stomach 그렇죠. CH 발음이 뒤에가 어떻게 발음하지? 처음에 보면 좀 난해하실 수도 있는데 stomach stomach 배라는 거죠. 배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stomach ache 배에 아픈 거 배탈 A-C-E A-C-H-E ache 를 붙이면 어디가 아픈 게 되죠? stomach ache ear ache 등등등 그래서 bitters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bitter 하면 쓴 쓴 커피 bitter coffee 이런 쓴도 되고요. 인생이 쓰다 그런 그런 메타포로도 쓸 수 있어요. Life is bitter 그쵸 어떤 시적인 표현에는 그렇게 쓸 수도 있을 것이고 bittersweet 하면 이렇게 씁쓸 달콤 쌉싸름한 bittersweet 그러니까 뭐랄까요? 시원섭섭한 이런 느낌일까요? bittersweet 쓴 것과 단 것이 한꺼번에 있는 그런 형용사도 많이 쓰니까 bitter 이렇게 생각하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영어 속담 두 번째 이야기 열 개 표현들을 살펴봤고요. 앞으로 몇 번은 더 영어 속담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